1, 2, 3 에브리먼 스위트업 안녕하세요 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첫 어땠어요 기분이? 너무 좋아요 오늘 처음으로 팬분들이랑 만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대되고 행복합니다 네 첫 일본 저도 함께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일본 활동 일본 팬들 잘 만나시고요 네 간단하게 이쁜 포즈 몇 개만 할게요 하트 꽃받침도 한번 네 감사합니다 팬들 잘 만나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면서 손을 들고 들어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잘 가요 한국에서 뵐게요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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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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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 주시겠어요? 밀착 인사 부탁드려요 한국말로 저는 한국매체 한번만 더 하나 둘 둘 셋 여러분 스위치와스 안녕하세요 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첫 어땠어요 기분이? 너무 좋아요 오늘 처음으로 팬분들이랑 만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대되고 행복합니다 우찬 일본 저도 함께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일본 팬들 잘 만나시고요 간단하게 이쁜 포즈 몇 개만 할게요 하트 꽃받침도 한번 네 감사합니다 팬들 잘 만나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면서 손을 들고 들어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뵐게요 에요 감사합니다 이제 비율 빠진